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봄똥 무생채 비빔밥 그리고 된장찌개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진짜 꺼낼 너무 맛있어 치즈가 다 wart아졌어요 고소한 치즈가 완전 매콤해요 치즈가 많이 안가주세요 치즈가 너무 매콤해서 치즈가 정말 매콤해요 치즈가 너무 매콤하고 치즈가 너무 매콤해요 치즈가 너무 매콤하고 치즈가 너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생각보다 고소하니까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좋겠어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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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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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너무 맛있게 굳히는 분들이 많아서 치즈베리맛 ㅋㅋㅋㅋㅋ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